안녕하십니까? 자, 회로이론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21년도 3회 과년도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10문항을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21년도 3회에 1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은 파형의 라플라스 변환을 시켰는데 사실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암기하고 계셨을 거예요. 4번 무조건 4번, 지금까지 4번. 이게 좀 야매? 아니면 편법?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건데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저는 되게 반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산을 하려면 조금 복잡하죠. 해설을 보시면 구간마다 설정을 해서 적분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죠.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게요. 이 함수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이죠, 이거는? 1이 되는 함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경사함수가. 그럼 이걸 시간의 함수로 만들면 ft가 tut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1에서부터 1만큼 늦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ft가 마이너스, 아이고야, 마이너스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에 t에 u t 마이너스 1만큼 늦은 함수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2만큼 늦었는데 기울기가 1이 되는 함수예요. 그러면 시간의 함수 ft가 t, u에 t에다가 얼마만큼 늦었다고요? 2만큼 늦은 거. 그래서 시간 추이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색상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함수를 합성하면 이 부분이 만들어지죠. 이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함수식을 만들면 시간의 함수 ft는 최종적인 시간의 함수 ft는 빨간색 tut 플러스 근데 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에 t에 u t 마이너스 1 다시 플러스 tu t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이런 추이 정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걸 라플라스 함수로 변환을 시켜준다면 tut라고 하는 건 별거 없잖아요. s 제곱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ut1이니까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s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exponential 마이너스 s만큼이죠. 1만큼 늦었으니까 그럼 요기는 또 플러스 t니까 s 제곱분의 1 원래 함수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s 2만큼 늦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지수 그러니까 시간 추이 정리를 저랑 수업했을 때는 욕으로도 외웠어요. 야 이 쉽기야 얼마만큼 늦었다고 쉽기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쉽기야 1만큼 늦었다고 쉽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마이너스 s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s 제곱분의 1이라는 걸로 묶어준다면 앞부분은 1이 되고 마이너스 2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s다. 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 함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4번과 같은 답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죠. 뭐 이제 한 구간을 다 설정을 해서 프리처럼 구간마다 설정을 한 상태에서 해설처럼 답을 달겠다라고 하면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s 제곱분의 1 결과는 동일한데요. 이게 하나가 어디가 오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앞에. 그래서 하나가 상세가 돼야죠. 누구랑 s분의 1이라고 하는 얘랑. 얘랑 상세가 되게끔 만들어야 나머지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혹시 또 보시다가 질문하실까 봐서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안 된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저처럼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좋고 실상은 복소추의정리. 복소추의정리 아니 시간추의정리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는데 1만큼 늦었다 2만큼 늦었다. 요게 포인트에요 여기. 어이구야. 1만큼 늦었다 2만큼 늦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s가 들어가는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s 이렇게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단위기리당 인덕턴스 및 캐페시 선스가 각각 L 및 C일 때 전송설로의 특성 임피던스 거라고 하네요. 특성 임피던스 G제로는 병렬 어드민턴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가 되고 병렬 어드민턴스가 G 플러스 J 오메가 C일 거고요. 직렬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인데 이때 L하고 C일 때 그리고 선로 상태가 무손실 선로래요. 무손실 선로의 조건은요. R이 0, G가 0, 감세정수 알파가 0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R하고 G를 0으로 만들어주면 J 오메가가 약분이 되니까 C분의 L 제가 말하는 농 형태가 되는 거죠. C분의 L, 농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이고요. 이 문항은 전압 VT를 RL 직렬 회로에 인가했을 때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입니다. 다른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3고조파 전류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압 파형에서 3고조파로 만들어진 부분만 생각을 할 거예요. 고로 I3라고 하는 전류, 3고조파의 시료치는 G3분의 V3가 될 거고 G3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R과 L이 직렬이잖아요. 그러면 합성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다. 그런데 여기에 3고조파라는 명칭이 들었기 때문에 3배를 해야 되는 거고 V3를 씁시다. 그러면 이거는 루트 R이라고 하는 게 얼마죠? 8의 제곱, 오메가 L이 2가 나왔기 때문에 3배를 한 6의 제곱, 10이란 얘기고 V3는 시료값이니까 200루트 2라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200 결국 10분의 200 해서 22라는 전류값을 얻어내는 거죠. 3번 같은 건 땡큐죠? 4번 내부 임피던스가 0.3 더하기 제2인 발전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임피던스가 1.1 더하기 제2, 3인 선로가 연결되어 있대요. 어떤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에 선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라고 하는 게 있대요. 로드라고 하는 게. 발전기 2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발전기가 갖고 있는 내부 임피던스라고 하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이 선로의 임피던스를 합성한 전체 임피던스가 즉 0.3하고 이거, 이 두 개를 더한 게 토탈 임피던스라고 하면요. 이거를 얼마라고 쓸까요? 1.4 더하기 제2의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좀 더 읽어봤더니 부하 임피던스가 몇 옴이 됐을 때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느냐? 이거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죠. 저희가 배울 때는 로드 임피던스하고 내부 임피던스가 같기는 한데 공액 복소수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합성해 놓은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있어야 되는 건 1.4 마이너스 J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뭐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피던스 크기만 찾는 거니까 간단하는 거죠.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시면 회로에서 T가 0초일 때 전압 V1T가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4T 볼트를 인가 했을 때 V2T는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보기가요. 라플라스 함수 형태잖아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V1T라고 하는 걸 만약에 V1S라고 하는 라플라스 함수를 변형시키면 S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이걸 왜 했냐면요. 이 회로에서 전달함수 종합전달함수 GS를 구하면 종합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 분의 출력 라플라스라는 녀석이 되고요. 그게 곧 이걸 가지고 만드는 전달함수 L과 R이 직렬이니까 몽땅 분의 오른쪽 LS 플러스 R 분의 오른쪽 R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V1S에다가 R을 곱한 값은 V2S에다가 LS 플러스 R을 곱한 값과 같은 거고 V2T를 구할 거니까 V2S를 구해서 영라플라스 변환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LS 플러스 R 분의 R 곱하기 V1S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요거는 LS 플러스 R 분의 R에다가 V1S를 구해놨죠. S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L값하고 R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걔들을 대입하자는 거예요. R값이 2로 그 다음에 L값은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L값은 1로 R값은 2로 요렇게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자 얘는요 결국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S 더하기 2 분의 2 곱하기 하기를 S 더하기 4 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요식을 만들면 S 아고요 S 더하기 2 곱하기 S 더하기 4 분의 2와 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0라 플라스 변환할 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럼 부분 분수를 써야 되니까 S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하기를 S 플러스 4분의 B다 라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A값과 B값을 찾는 거죠. A를 찾으실 때에는 기존 함수 FS라고 쓸게요. 원래 함수에다가 자기 밑에 있는 S 플러스 2를 곱하고 S 플러스 2 밑에가 0이 될 수 있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함수가 얘니까 S 플러스 1을 곱했다면 여기가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분의 2이기 때문에 1이라는 A값을 만들고요. B라는 걸 구할 때에는 원래 함수에다가 자기 밑에 있는 S 플러스 4를 곱하는 거겠죠. 다음에 자기 밑에가 0이 될 수 있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A가 1이라는 얘기고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S 더하기 2분의 1을 만들려면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2T라는 걸 영락 플러스 변환해야 만드는 거고 S 더하기 4분의 1을 만들 때 가운데 빼기니까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4T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찾아갈 건데 요거를 찾아갈 건데 어디 있나요? 요거 찾아갔더니 어 1번에 있죠.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4T 나와 있는 거 1번에 보시면 정답이 있다. 해서 요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되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라플라스와 전달함수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6번 문항은요. 동일한 저항 아롬 6개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대칭 삼상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 아 책하고 조금 달랐죠. 책은 요기 보통 여기 있는 선전류를 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저항 6개 이렇게 외워도 되는 거였는데 얘는 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전류를 구해서 상전류로 바꿔줄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선전류를 구하려고 했더니 델타 결선이면 구할 수 없죠. 전류가 분해되기 때문에 Y결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요기 저항 하나가 평형삼상이니까 3분의 R이 되는 거고 결국 한쪽만 한상만 생각하면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요런 패턴 요런 거 그럼 요기가 3분의 R 여기가 R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성한 건 3분의 4 R이라는 합성저항이 만들어지고 이때 요 선로에 흐르는 전류 IL이라는 선전류를 구하게 되면 Y결선의 선전류는 루트 3 임피던스 G분의 VL인데 루트 3배에다가 임피던스 G가 R이니까 3분의 4R을 곱하고 선관전압이 V라는 기호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내면 3분의 4루트 3R 분의 1분의 V가 되니까 최종적인 모양은 4루트 3R분의 3V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우리 책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루트 3이라는 걸 곱하면요 분모 분자에 12R분의 3루트 3V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약분을 해서 4R분의 루트 3V다 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서 저항이 4개에 1.7을 더한 5.7 6개다 이렇게 맞춰라 라고 했었던 건데 이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상전류로 바꾸는 거야. 무슨 결선에서 델타 결선에서 그러면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하고 상전류의 차이가 루트 3배예요. 위상은 뭐 30도 디지지만 위상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결국 구하고자 하는 상전류 IP는 지금 구한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선전류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4R분의 루트 3V였고 곱하기 루트 3분의 1 한 거랑 같죠? 그럼 최종적인 모양이 4R분의 V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와야 되는 문제죠. 3번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4R분의 V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이고요. 다음 7번 각상의 전류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근데 순시치로 나왔어요. 근데 영상분전류의 순시치잖아요. 실제로 얘를 오리지널로 풀려면요. 얘들을 풀어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IA T라고 하는 것을 실수허수로 바꿔야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허수로 바꾸려면 일단 루트 2분의 90이라는 실효치 크기에다가 코사인의 0도 플러스 J사인의 0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IBT라고 하는 것도 정석대로라면 루트 2분의 90에다가 가로열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J사인의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ICT라고 하는 것도 루트 2분의 90에다가 원래 이렇게 풀 생각이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다 쓰네요. 코사인의 90도 더하기 J사인의 90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풀어내면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실수에 해당하는 루트 2분의 90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90은 그냥 90도하고 같잖아요. 영역 자체가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사인 마이너스 90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J에 루트 2분의 90이 되고 마찬가지 얘는 플러스 J에 루트 2분의 90이죠.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영상분전류라고 했어요. 영상분전류라는 건 3분의 1배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다 보니까 지금 만든 3가지를 죄다 더해야 되는데 더해보면 허수성분이 없어지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허수성분이 없으니까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다 더한 걸 3으로 나누는 거라서 결국 영상분전류 I0를 구해보면 3분의 1배의 IA에 해당했던 루트 2분의 90만 남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인데 이거를 순시치로 바꿔라라는 얘기예요. 순시치는 I는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바꾸려면 루트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3분의 90이니까 얼마가 돼요? 30만 나올 거고 사인 하기를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데 허수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위상차가 없다. 0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30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는 2번을 체크하시면 7번의 답이 되는데요. 빨간색처럼 거쳐오는 게 귀찮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더해서 어차피 마이너스 90 플러스 90이면 허수성분 상세되어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실게요. 8번입니다. 8번은 어떤 선형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존재하고 있을 때 4단자 정수 중에서 C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4단자 정수의 성질은 AD 마이너스 BC를 했을 경우에 1이 된다라는 게 있죠. 결국 마이너스 BC는 1 마이너스 AD와 같아지는 거고 이때 C라고 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A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산기 쓸 건데 B값이 J2니까 마이너스 J2분의 1 마이너스 A에다가 8 D라는 거 대신에 이거 손으로 못하네. 1.65로 어떻게 곱해. 1.65 플러스 J다. 라는 거를 계산기로 그대로 눌러주시면 답은 4 마이너스 J6이다. 라고 하는 3번이 나온대요. 자 그럼 계산기로 누르는 번만 한번 확인할까요?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이게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 하지만 계산기에 우리가 얘를 인식시키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써야 되죠. 분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준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가로에 있는 이런 마이너스 있어요. 버튼에 이거 누르고 E 누르고 ENG 버튼이었나 I가 될 거예요. 물론 모드는 컴플렉스 모드 여야 돼요. 모드 눌러서 2번 해놔야 컴플렉스 모드 되죠. 1-8 배에 가로 열고 1.625 더하기 I다 이렇게만 눌러줄 수만 있으면 이거 못 풀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지가 알아서 계산기가 나올 텐데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하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평형 삼상 부하의 선간전압 크기가 200 볼트래요. 삼상이 고요. 선간전압 VL이 200 삼상전압을 인가했고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가 8.6 IL이라고 하는 선전류가 8.6 무효전력이라고 하는게 이게 뭐지 1298 바 PR값이네요. 이때 부하의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세타를 구하세요. 조금 나쁘네요. 원래 무효전력이 있으면 무효율 사인세타를 주면 좀 편하잖아요. 왜? PR이라는 건 평형삼상이니까 루트3 선간전압이 나와서 VL IL의 사인세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사인세타라는 값을 구하실 때 루트3분에 루트3분에 곱하기 VL 곱하기 IL 해주시고 PR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루트3 선간전압 200 곱하기 선전류 8.6 까지 쓰고 PR이라고 하는 걸 1298 이라고 쓴다면 얘가 0.436 정도가 나온대요. 사인세타가 0.436 이라고 하면은 뭐 다 풀이가 있으니까 코사인세타 더하기 사인세곱세타가 항상 얼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당연히 1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세타라는 거는 루트하기를 1- 사인세곱세타가 되는 거죠. 결국 계산기로 루트 1-0.436 제곱을 해주면 이 문제에 답이 나옵니다. 그게 약 0.9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10번 문제 가볼게요. 어떤 회로에서 T는 0초에 스위치를 닫은 후에 전류식 I가 2T 더하기 3T의 제곱 암페아가 흘렀습니다. 30초까지 스위치를 통과한 총 전기량 전전기량 이냐 총전기량 같은 말인데 답은 정해져 있죠. 7.75 10 54 61 이라는 수치 중에 무조건 있더라. 그럼 여기 보면 7.75 있으니까 얘가 답이다. 이렇게 가도 돼요. 안 풀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구할 겁니다 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전류 I가 CDT분의 DV다 보니까 CDV라고 하는 값이 I의 DT 아 이거 Q로 해야지 죄송해요. 얘로 하면 안 되죠. Q로 가야죠. 교류 전류식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류 전류 I가 DT분의 DQ잖아요. 이거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DQ라고 하는 값이 I의 DT가 되고 D라고 하는 디퍼런셜 없애기 위해서 좌우변에 인테그랄을 취해주면 총전기량에 해당하는 Q값은 인테그랄 I의 DT다. 라고 쓰는데 이 모양을 이쁘게 인테그랄 0에서 T초까지 전류식 IT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구간이 얼마로 나왔죠? 0초에서 30초래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인테그랄 0에서 30초까지 전류식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2T 플러스 3T의 제곱을 DT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분해보면 2T라는 걸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상수 2는 내비두고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승이었으니까 2라는 상수는 냅두고 요거 1승이면 2분의 1의 T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3이라는 상수 납두고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의 T의 3승이 되겠죠. 구간은 0에서 30초까지 입니다. 3 3약분 2 2약분이니까 결국 T제곱 더하기 T3승이 0에서 30초까지 라는 의미인데 이 구간을 설정해서 구간을 더 넣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T라는 자리에다가 30을 넣고 또 T라는 자리에다가 30을 넣고 계산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기를 0을 넣고 또 0을 넣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는 거예요. 3 3은 9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면 이게 2만 7천 9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요. 전기량의 기본 단위 Q는 IT이기 때문에 암페아 세크가 돼요. 이 암페아 세크가 되는 것을 암페아 아워로 바꾸기 위해서 1시간이 3600초니까 3600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7.75가 되면서 단위는 암페아 아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푸는 사람은 강사들이나 하는 거고 샘들은 아까 했던 4가지 방법. 근데 여기서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54라고 하는 아구야 죄송합니다. 54라고 하는 요 녀석만 단위가 쿨롱이고요. 나머진 전부 다 암페아 아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출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면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아 선생님 나는 적분까지 하면서 산업기사나 기사 준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라면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라는 거죠. 해서 열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